도경수 씨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멋지게 좀 동작 하나만 딱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4개국어 같은 동안 사랑스러운 판넬 네, 들이소셔서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 오늘 많이 긴장되고 떨린다 그랬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조금조금 굉장히 잘해주고 박혀주십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그럼 정면 보시고 우리 혜수 씨도 동작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스윙키스 아, 좋습니다 역시 사랑스럽습니다 잠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진짜 어떤 작품에서도 글씨를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오정사 씨 모십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가을 룩을 함께 하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윙키스 댄스산에 정말 든든한 바테로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오정사 씨도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멋진 포즈들이 왔는데요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정말? 아, 지금 탈축이 있나요? 함께 있어야 더 힘이 나시겠죠? 도경수 씨와 박혜수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정사 씨가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혜수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자, 정면 아래쪽 자,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아마 세 분이 있으면 더욱더 힘이 나실 거예요 팔을 한번 살짝 앞쪽으로 요렇게 해서 예, 패스 동작 아우, 도경수 씨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자, 다른 팔을 바꿔서 방향을 이쪽으로 봅니다 이제 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강현철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극장에서 몸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자,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고요 역시나 오정사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감독님께서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키즈는 제가 외치겠습니다 스윙키즈 파이팅 네, 이것은 스윙키즈 오늘 제작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연말극장과 전 세대에게 정말 뜨거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12월 19일 12월 1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윙키즈의 많은 응원과 반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바람이 차게 부니까 몸 꼭 여비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